오늘은 안진갈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남기 농민 저희 가톨릭도 굉장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2015년에 경찰이 물대포를 쌓고 그걸 막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 장면을 저희가 다 현장에서나 또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6주기를 맞았네요. 네.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민중대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민생경제 코너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그때 박근혜 최순위 씨 국정농단 정권의 폭압에 사실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집회도 호소도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제발 농민 생존권 보장하는 정책 펼쳐라고 집회하시다가 물대포를 맞고 숨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상황하고 약간 오바락되는 게 엄청난 거짓말 잘못 있었는데 그걸 막 덮으면서 거짓말 있는 것처럼 백남기 어르신 누가 봐도 물대포를 맞고 숨지셨는데 마치 지병으로 숨진 것처럼 사인을 조작하는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고 촛불 심혁명으로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백남기 어르신 특별히 우리 카톨릭 평화방서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깊은 게 그분이 아주 저명하고 성실한 카톨릭 신자셨고 네. 열심히 한 교우죠. 카톨릭 농민의 힘일꾼이셨고. 또 식량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기차에 쌀농사품이나 밀농사 사실 우리 밀이 없잖아요. 거의. 한민족의 밀을 지키는 또 밀농사를 보송해서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토요일날 백남기 어르신 추모제가 망월동에 있었는데 갔다 왔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요. 멀리 갔다 오셨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 농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6년 전 백남기 농민이 이제 폭압으로 숨지는 상황이랑 비슷하게 요즘 농민 생명권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쌀값이 폭락했잖아요. 생산이 과잉되고 소비는 줄어드니까.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하나 청취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남기 선생이 그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빼앗겼는데 그래도 천만다행 지금은 물대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개혁작업이 진행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쏜 경찰관도 사실 사람 목숨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행위 자체야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하여튼 제2의 백남기 농민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왔다. 그런데 또 그래서 그 경찰도 사실 위에서 시켜서 강경 대응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인데 물대포를 또 뭐 다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합니다. 제발 평화와 국민의 이름을 호소드리는데 물대포 없이도 우리 국민들 그동안 촛불 심영민도 오랬고 지금까지 폭력시의 집회 거의 뉴스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현재 경찰들도 다 인정하라는데 무슨 또 물대포입니까. 지난번에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겨우 7명 6명 농성할 때 이상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을 때 다행히 경찰이 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지 않게 된 까닭이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노동자들 파업 현장에는 옛날 쌍용자동차 때처럼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 뒤에 숨는 건 아니지만 규정이 이제 잘못된 결정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국민들께서 용산참사나 쌍용자동차 참사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주장이 국민들이 일부에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건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영역이고 채택이 안 되면 되는 것이지 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도입해서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농민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쌀값이 폭나가는데 양노당 경노당의 양국비 예산을 75억을 줄였다는 거예요. 이번 새 예산안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생예산 삭값 이야기. 아니 국민 여러분께 제가 지금 굉장히 그럴싸한 제안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산은 과잉이고 소비는 줄어들어서 쌀값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울고 있다. 그럼 제가 정부나 지자체라면요. 시장 격리라고 그러잖아요. 쌀을 이제 정부나 공공부분에 사가지고 시장에 안 나가게 그러면 쌀값이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농민들 기본소득도 보장을 해 주고. 저하튼 오히려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예산보다도 예비비를 동원하든 추경가에 동원하든 더 많이 사서 이 쌀을 그래서 농민들 쌀값도 폭락을 막아주고 제값을 밝혀주고 그런데 그렇게 산 쌀을 빈곤화동, 결식화동, 복지관, 경로당 더 나아가서 서민 중산층 가계까지 한 포대든 두 포대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쌀값도 안정이 되고 지금 20kg 쌀값이 한 5, 6만 원에서 최소 5, 6만 원에서 7, 8만 원까지 하거든요. 이제 시중에 마트에 가보면 비싼 것은 20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 한 포대 사는 것도 큰 부담이잖아요. 지금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그런데 그 쌀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쌀 사실을 했던 서민들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전국의 경로당의 양국비 예산을 줄였어요. 뭐라는 설명이 있을까요 예산을 줄인 이유 지금 제가 줄어드는 예산 설명을 쭉 드릴게요. 쌀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대체적인 지적만 있는 거죠. 설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해서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은 사실 사회적 평판도 불이익을 당하고 급여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구인난의 시단입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은 도전 일자를 찾아서 실험난에 시달리고 그런데 중소기업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발 일 좀 해달라는데 안 와요.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안 가는 이유가 청년들 잘못은 아니에요. 급여가 너무 박하고 사회적 평판도 안 좋고 결혼이나 출산이나 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구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본인 300만 원 회사가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해서요. 1200만 원의 목돈을 2년 동안 회사를 다닌다는 조건 하에 그에다 이자까지 줍니다. 그러면 내가 대기업보다 급여는 작지만 1200만 원. 기본적으로 600만 원씩 매년 2년이면 600만 원씩 벌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2년을 채우면 12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데이트 1200만 원이 목돈 마련이 큰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한 청년이 56만 명이 넘고요. 작년에 10만 명이었고 올해도 7만 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기에도 좋은 정책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예산을 보니 예산 원래 한 1.2조쯤 예산이 들었는데 6천억으로 반토막이 됐고 인원도 1만 5천 명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뭔가요? 청년 지원을 다양하게 늘렸으니까 폐지해도 된다. 줄여도 된다 이런 거였는데 청년들은 전혀 지원이 늘어난 걸 못 느낍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6, 7천억 지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6만 1천 개 1천억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실업률이 높은 일부 청년들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면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내수가 지금 고한율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국민들께서 고물가에 시달리다가 고한율까지 덮치면서 더 지갑을 문을 닫고 있는데 이제 노인 6만 1천 명의 소득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30만 원이. 청년들의 내일 채무 공제가 사실상 1만 5천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1,200만 원 목돈을 받는 분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목돈 생기면 소비도 할 텐데 소비를 안 하겠죠. 이런 고물가와 고한율의 엉터리 대책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대한민국 민생경제위가 사상 최악의 이기다. 큰일 났다. 오늘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며칠 만에 그냥 쑥쑥 뛰는데 다음 주면 1,500원 될 거야. 이런 얘기가 과장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쌀값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곡창지대의 지역구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매표행이다. 표를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금 민주당의 민성법안 중 우선처리 7대 법안이 노동자 파업. 노란봉토법. 노란봉토법. 노동자 파업의 무명의 손배사에서 노동자 죽이지 못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기초연구학대법, 출산 보육 아동수당학대법, 가계부채 대책법, 납품당과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체본법입니다. 다 필요한 법이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농민들께서 쌀값이 폭락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은 유지할 수 있도록 쌀값에 안정을 기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쌀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께서 계속 손해를 보면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김치대란으로 관련되는데 김치값이 배추가 폭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걸 정부나 지하체에서 전혀 생기지 않을까. 그다음에 농민들은 배추농사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안 짓죠. 그러면 당연히 출하량이 줄어드는데 마치 거기에 풍수대란까지 있었다. 자연재해까지 있었다. 그러면 배추대란 김치대란이 반복되는 것처럼 결국은 생존권 보장이 안 되면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한 해에는 배춧값이 폭등하고 한 해에는 폭락하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김치를 안 먹는 해가 있을 수는 없는데. 김치는 한국의 소울푸드고 정말 김치 없이 못 산 산만 하는데 지금도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 정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웬만한 라면을 우동시키면 김치 안 주고요. 김치찌개에도 김치가 조금 나옵니다. 벌써 현장에서 연인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쌀 농사도 만약에 이 양국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민 쌀 농사 짓는 분들이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면 쌀 농사 누가 질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대한민국 식량 자금료로 25% 정도 되는데 그 25%라 되는 것도 쌀 농사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무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다음에 기후위기는 심화돼서 식량은 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의 농민들과 농촌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고 또 식량 자금을 높일 수 있는 그걸 안정적으로 짓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청년대 1억 주겠다는 공약도 했거든요. 10년 동안. 그 공약 기억나시죠. 그런데 물론 이번 예산안에서 그것도 대폭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 정도만 조성해 주겠다 해서 또 그것도 공약 파기 논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천만 원 주겠다 그랬잖아요. 더 직접적인 몇 평이네. 아예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몇 평이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 또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저희가 오히려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농산물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 있냐 이런 걸 묻고 싶은 소비자인데 쌀값은 20년 전하고 똑같고. 예를 들어서요.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2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그럼 농사 짓는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갈 텐데.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원자도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떨어지면 이거 안 져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식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춧값 오르고 시금치 이런 것들 올리는 거 대파 이런 건 정신이 없고 현란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냐 농업이 다 투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전복 농업을 해야 되냐 올해는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정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고 위기는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터진다거나 기후재앙이 터진다거나 코로나 같은 게 또 창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최소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식량 토대를 만들어놔야죠.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쌀이라든지 배추라는 이런 걸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고 만약에 그 농민들이 거기에 종사하게 한 다음에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만큼의 소득인상이 보장이 된다면 농민들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물가인상률도 못 따라오고 가게에 폭락한다고 누가 농사를 질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농촌이 황폐화되게 되고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회의 다국적 기업이나 회의 수입에 더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변수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민생이 식량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민 농촌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도 된다. 그게 저는 국민 자급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식량 위기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여서 수입도 할 수 있는데 위기가 생기면 밀생산국 이런 데서 막아버릴 거 아닙니까. 콩도 막아버리고. 그렇죠. 콩은 못 먹는 거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등한 가격에 사 먹거나 이러고 골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곡물 시장에 거의 전부를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 우리 국산전기차 동맹이라고 하면서 그냥 직물적 사실상 관세 천만 원씩만 물리는 조치치 않은 거 보세요. 앞으로 위기 생기면 형님들 말하는 그냥 식량 수출도 금지시켜버릴 거예요. 분명히. 이미 하고 있는. 이미 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예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이분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그 소득 보장 속에서 농촌 농민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일부 시도에 사고 있는데 반응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춧값 같은 경우는 이러면 되지 않나요. 배추가 안정적으로 몇 포기가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 있을 테니 국가 단위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지켰다는 분들에게는 좀 보조금을 드리든지 해서 좀 권하면서 일정한 양을 배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책을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고 농란체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원 대책이 있어도 기후재앙 특히 이제 노지에서 배추를 키우면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외부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가뭄이나 태풍이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실내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꼭 필요한 배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급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계속 언론에서도 하고 전문가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농민 농촌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혼대 포기 이런 표현을 써도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추모제에 갔는데 농업농촌 농민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호소를 백남기 어르신도 그런 차원의 집회를 하셨던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백남기 선생도 생전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했었다고. 네. 그래서 우리밀 살리기 캠페인이라. 실제 밀농사를 보성에서 전남보성에서 지으셨고. 네. 네. 1990년대부터 천주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맞습니다. 지금 약간 주춤한데 그런 마음들 생각하면서 하여튼 우리 땅도 살리고 서민들의 부담도 좀 줄여나가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쌀을 일부 쌀을 사서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거잖아요. 많이 사라는 거죠. 더 많이 사서 이번에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서민 중산층에게 쌀 한 포트씩 지원해 주는 정책 독일처럼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가 안정에 서민들의 시장 격리도 되고. 네. 시장 격리도 되고 쌀과 안정 도움되고 서민 중산층들 물가 안정 도움되고 빈곤화동 결식화동 독고논들 식량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일석삼사조의 존역 이런 대책 빨리 내놔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느냐 무정부 상태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안진교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